저는 그냥 일단은 기본기에 충실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농도는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했어요. 나중에 뭐 솔직히 그라데이션이라 그래요. 농도가 더 있으면 원근법이 있으면 더 예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국화저법이 저 두 번째 선생님이 하신 거 그 나무하고 똑같은데 채색이 혹시 들어가니까 봄나무 같아요. 저쪽 두 번째 저기 국화저법 보이시죠? 예, 봄나무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저는 제 사주에 나무가 없어서 그런지 나무를 보면 저는 좋아해요. 난도 좋아하지만, 나나와 난도 좋아하지만 일대전 나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